왜요? 왜 그러시죠? 왜 그러시죠? 너 거잖아 어디야? 먹새야 너 또 20대 꼬시는거야? 20대 꼬시는게 아니고 뭐라와봐 그냥 쟤네 여자하면 다 좋아 다 좋아한다고 했네? 황 와이프 좋아했다고 혼났잖아 제가 이게 제가 이런말하면 여기 어그로 꼬려서 안되니까 얘가 이 이 껌정 형님 형님들 여기 누구냐면요 먹새는 고기왕이라고 고기채널 주인장이에요 지경아 고기왕도 아니야 뭡니까 형님? 조교놈은 그러니까 조교놈 여기 제 팬이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있어요 누구? USA USA가 있어요 너 팬은 성격호 아니냐? 예 경호구 코톨 빨리 오라고 욕하셨잖아요 내가 언제? 경호 형은 나한테 우상이다 경호 형은 형님한테 우상이라고요? 그럼 갑자기요? 내가 언제 욕했냐? 내가 코톨 안 오냐고 아까 코톨 안 오냐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인마 죄인이 내려놓으셨는데 누가 경호가 막말을 하냐? 누가 경호가 막말을 하냐? 코톨 왜 안 오냐? 내가? 자리 끝나면 오겠지 뭐 그랬잖아요 내가? 왜? 너 그렇게 오해하는거야 야 성경호는 나한테 시리야 어? 어디 가는 경호가한테 겁만 오냐 야 아까 근데 얘기한거 맞잖아 뭐? 아까 형님 욕 많이 했잖아 많이 했고 솔직히 말해서 어 아 계속 욕을 하잖아 자꾸 내가 처음 소식을 보니깐 어 경호 형님이랑 나는 경호가 많잖아 어 같은 성씨고 같은 집안사람이고 같은 코톨이고 어 나는 다 일로 바쳐야되는거 아니야? 맞지? 맞잖아 우리 집안사람이야 어 아 너도 성씨니까 같은 집안사람이네 성씨는 하나야 어 성씨는 하나 형님 형님 큰일났습니다 형님 지금 경호 형님한테 내가 너 봤어 욕하는거 내가? 예 봤죠 형님 니가 봤다고? 예 형님 야 이거 니가 몰아가게 하는거네 경호가 나는 신이야 무슨 신이 형님 성경호가 나는 신이지 무슨 신이야 형님 그니까 유튜브의 신이 나한테 나한테 내가 모셔야 될 분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넌 오해하지 마 형님 형님 똥꼬 잘 빠네 형님 넷플렉스에서도 그렇게 똥꼬 빨았네 야 이 개새끼야 아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경호님이랑 통화하고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전 딱 끊고 아 코털 금방 온대 누가 형님 했잖아 너가 했잖아 너랑 누가 했잖아 정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사람말 들어봐야되는거에요 예 싸움에 끝이 없습니다 아 정답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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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